15년 동안 한 팀에서 뛰셨어요? 아 근데 최고 연봉에다가 최고 득점에다가 최고 인기셨을 텐데 근데 연봉을 확 올려서 트라이 해보시지 왜 한 1, 2개월 동안은 모르는 번호를 다 받았어요 역시나 스팸이랑 대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야 니가 무슨 농구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았거든요 아 그냥 태권도 해 왜 농구를 한다 그래 너 작아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남들 모르게 하는 게 개인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예를 들면 선수들 자고 있을 때 혼자 나가서 하고 온다든지 그리고 저는 그냥 자는 척 하는 거죠 뛰어난 사람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이프인 논버스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볼 텐데요 한국 농구계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죠 지금은 현대 모비스 피버스에서 수석 코치를 맡고 계시는 양동근 코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동근 코치님 하니까 저는 잘 어색하네요 양동근 선수가 저도 선수들이 형형 하다가 코치님 코치님 하니까 어색해요? 네 한 2, 3년 됐는데 아직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봬도 현역으로 한참 활동하는 주전선수입니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방송 나오기 전에 살을 좀 빼가지고요 그전에는 정말 그냥 아저씨였는데요 살을 좀 뺐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때문에 체중 감량을? 네 진짜로요? 잘 가기 위해서 에잇 며칠 동안 정말 음식 관리하고요 농구계 유재석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워낙 면허도 좋고 또 후배도 잘 챙기고 그래서 사실 어떠어떠한 개의 유재석이라는 그 닉네임이나 호칭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양동근 코치의 삶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하면 역시 네 영구결번 네 6 그 등번호 네 맞습니다 그거겠죠? 네 6번은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그냥 딱 배정받으신 건가요? 처음에 풀어왔을 때요 저는 이제 신인이니까 이미 선배님들이 달아 놓은 번호 말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은 번호가 이제 3번이랑 6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번호를 뭘로 할까 네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유재석 감독님이 6번에 6번 유재석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6번을 다셨었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한 팀에서 뛰셨어요? 네 15년 동안 한 팀이 뛰게 되었습니다 아 근데 최고 연봉에다가 최고 득점에다가 뭐 최고 인기셨을 텐데 네 아 근데 연봉을 확 올려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지 왜 아 근데 정말 다른 분들 아무도 안 믿으시거든요 연락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번호나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 전화를 잘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한 1, 2개월 동안은 모르는 번호를 다 받았어요 역시나 스팸이랑 대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농구계에 인기가 없구나 유재학 감독이나 현대모비스의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건들지 마 들어와 와봐야 우리가 더 높게 쓸 거야 건들지 마 노터치 작업을 다 해놓은 거겠죠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180입니다 그럼 모비스 주전으로 뛰실 때 그 5명 주전 선수 중에 가장 작으셨겠군요 네 가장 작았죠 양동구 코치보다 더 작은 선수가 있긴 있어요 더 네 네 근데 KBL 내에서 제가 한 키를 뭐 5등급으로 따지면 저는 5등급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컸는데 네 제일 앞에 앉았었거든요 너무 작아서 초등학교 때? 네 네 키스 선수의 제일 앞줄이었다고요? 네 앞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일 작은 그룹에 속해 있는데 농구를 하겠다고 부모님이 좀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반대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농구선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부모님을 정말 조르고 조르고 졸라서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초등학교 2학년이 3년 동안 뭘 조른다는 게 네 그것도 대단하지만 네 3년 동안 말렸던 부모님도 대단하시네요 너무 작았어요 진짜 너무 작았고 야 니가 무슨 농구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았거든요 주변에서도 다 말렸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전학 간다고 하니까 그냥 태권도 해 왜 농구를 한다 그래 너 작아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들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키가 168이었거든요 168이요? 네 정말 늘리고 늘려서 180이 된 거예요 아 이 정도 큰 것만 해도 다행이다 MVP가 7회 네 거기다가 팀 우승이 몇 번이에요? 6번입니다 6번 네 그러니까 어떤 스타 플레이어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미국의 메이저리거 중에 네 네 자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승 반지를 못 껴봐가지고 연봉을 낮춰서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에 가서 우승하고 은퇴하고 싶다고 네 그런 프로 선수들도 봤거든요 농구도 있습니다 네 우승 한 번 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동훈 코치는 정말 실력도 탁월하셨지만은 네 복도 많으신 분 같아요 저도 실력보다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 환경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잘 맞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네 이제 스포츠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뭐 직장에서도 네 야 저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나 저 사람이 정말 운 아닌가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네 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네 그게 능력이라고 네 그만큼 내 쪽으로 훨씬 더 노력을 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 않냐 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양동훈 코치님도 엄청 연습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연습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개인 연습을 하는 거는 정말 남들 모르게 하는 게 개인 연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나 하셨어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잘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제 입으로 얘기가 좀 쑥스러워서 네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뭐 선수들 자고 있을 때 혼자 나가서 하고 온다든지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자는 척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뭐 그냥 나 연습할래 그러면 좀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깨지나요? 아 깨지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저 혼자 스스로 만족이 아 너희들 잘 때 나는 혼자 운동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매일?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시즌 정도 제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은 네 제가 혼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합숙소에 이제 네 동료들은 자는데 네 나와서 네 혼자 네 뭐 수의 아저씨도 계시고 네 식당 어머니들한테도 새벽에 나오시니까 저희를 보거든요 네 아 진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네 저희끼리만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고 축구의 레전드죠 차범근 선수 아 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신데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체육선생님이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 야 벙근이는 달랐다니까 아 걔는 수업을 빠지지 않았어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들이랑 같이 걷더라도 뭔가 조금 더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걸음으로 걷고 같이 달리더라도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리기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양동원 코치님은 이건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주변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 동료도 있고 선배도 후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 선수도 하셨으니까 네 선수촌 들어가면 네 다른 종목의 또 스타 플레이어들과도 네 선후배지간이 있으실 텐데 네 네 스포츠에 관한 재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재능이 있어야 네 뭔가를 하더라도 좀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노력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수들은 대부분 재능 플러스 노력이지 네 노력만 가지고 되는 케이스는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매우 힘들다 근데 그 노력이 예를 들면은 뭐 종목을 따지고 보면은 같은 노력이더라도 제가 만약에 뭐 농구를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축구나 야구를 해서 농구했을 때만큼의 노력이 들어갔다? 그럼 제가 이 정도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시작하면 계속 농구만 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렸을 때는 농구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야구도 하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지를 좀 맞아요 그런 경험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게 엘리트 체육이라서 그렇다는 얘기들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적성이 맞아서 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구기 종목이나 어떤 스포츠를 하나 결정을 해서 아 나 그런 이 방향으로 나갈래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가다가 이거 아니다라고 해서 다른 데는 못 가요 네 못 가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도퇴되거나 그래서 정말 사회적으로도 힘든 국면으로도 가고 그렇죠? 네 그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재능을 찾아주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능을 찾았을 때는 그때부터 노력이 붙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직업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어떤 그 직업을 택해서 딱 자기 적성에 맞은 그건 정말 행운인데 네 자기는 잘 열심히 하고 재능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 그걸 잘 못 선택하면 네 그렇죠? 쉽지가 않죠 네 쉽지가 않죠 스포츠는 더더욱 스포츠는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승엽 선수가 엄청난 네 그 타자잖아요 네 원래 투수였다면서요 네 그런 이야기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포지션을 바꾸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힘든데 네 종목을 바꾼다? 아니면 스포츠를 하다가 아 나 공부할래 공부를 한다? 그건 더 어렵잖아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네 나중에 그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경기를 못 뛰었어요 중학교 3학년이면 뭐 수건이랑 물 갖추고 중학교 3학년이면 주전으로 한참 뛰어서 네 고등학교 감독님한테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같은 초등학교에서 올라간 중학교 친구들이 너무나 잘해서 저는 당연히 뛸 자리가 없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저랑 다른 학교를 가게 됐어요 네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거기 고등학교 코치 선생님이 너 쟤 때문에 경기 못 뛰었지? 네 그러면 내일 쟤네랑 게임할 때 너 쟤 들어오면 너 나가 쟤랑 같이 붙어 너 쟤 때문에 못 뛰었잖아 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지 않고 친구들이랑 같은 학교에 갔다면 여전히 벤치 저는 지금 여기에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행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주변 환경이 너무나 저에게 좋은 환경이 됐던 거예요 기전이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같이 뛰었던 형들도 정말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어요 쟤는 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뛰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형들도 같이 그래야 너 쟤 꼭 잡아 나머지는 우리도 같이 해줄게 네 저는 그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이 저한테 또 하나의 행운이구나 그렇군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 농구 그러면 누가 제일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세대 때를 보면 이상민 선배님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저희 때는 당연히 허재 서장훈 장훈이 형도 제가 대표팀에서 1년 동안 같이 했을 때 책이랑 신문을 엄청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에 하여튼 다른 사람 또는 뛰어난 사람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말도 워낙 재밌게 해서 자꾸 몰입이 돼요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그래서 그때 영향도 많이 받아서 아 나도 책을 많이 봐야겠구나 실제로 책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선배인 서장훈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즐겨라 즐기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 이거 다 뻥이다 프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도 모자란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냉정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양동훈 코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노력 해서 성취해야 된다 저도 그 인터뷰를 보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진짜 즐길 수가 없는 건가? 왜냐하면 제가 많이 영향을 받았던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맞아요 정말 운동하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비 오는 날도 뛰라고 하면 뛰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얘 때문에 경기를 못 뛰면 나는 얘를 이겨야 된다라는 진짜 제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제가 얘를 이기려면 제 신장이 터질 정도로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제가 경기장에 나가서 제가 준비했던 거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저희가 준비한 플랜이 통하게 되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 순간을 저는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동 프로 선수라면 운동할 때는 진짜 이 악물고 장훈이 형이 말한 대로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즐길 수가 없어요 운동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니까 운동을 저도 즐겁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운동하러 나가는 과정에서도 저는 설레인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감독님이 어제 말씀하신 거 제가 안 됐던 거를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 머릿속에 계속 그려봐요 오늘 운동할 때 얘기 안 됐지 내일은 이걸 진짜 해봐야겠다 통하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고 또 다음날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에 대한 플랜을 짜잖아요 이렇게 해볼까 이게 통해요 저는 그 순간을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운동은 즐길 수 없다 연습하고 땀 흘리고 그거 자체는 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과정 그리고 변화를 줬을 때 그 변화가 통하는 과정 이런 건 굉장히 즐거운 과정이군요 그것 때문에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성취감 때문에 운동선수 하면 그래도 야 참 운동신경 있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축구로 치면 메시 물론 노력도 했겠지만 메시 같은 선수들을 보면 타고났어 센스가 호나월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UFC를 되게 좋아하는데 코너맥걸 이거 센스가 대단하다 선후배 중에 가장 천부적인 센스를 타고난 재능을 타고난 농구선수 누굴 꼽으세요 한국 제가 같이 했던 선수들 안에서 보면 저는 김승현 선배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같이 경기를 포인트 가드지만 국가대표로 가서 같이 경기를 뛸 때도 있어요 김승현 선배인가요? 네 선배예요 진짜 승현이 형이 주는 패스는 제가 슛 속에 좋게 너무나 편하게 와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슈터들이 공을 잡았을 때 이 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패스가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관중석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뛰면서 느끼는 건 완전 다르군요 완전 달라요 슈터들이 잡았을 때 제가 잡던 거에서 1cm만 벗어나도 이게 감이 다르거든요 근데 좀 제가 좀 이렇게 MSG를 많이 쳐서 얘기하자 보면 정말 정확해요 컴퓨터처럼 딱 그 패스를 받는 순간 이거 슛으로 이어질 때 들어간다는 확신이 들죠 있죠 쏘는 순간 알거든요 이건 들어갔다라는 거를 근데 공을 잡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게 줘요 저는 그거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가끔 슈터들이 이렇게 나오면 바래다 줄 때도 있거든요 제가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너 좀 고마워라는 말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아 타고나야 되겠구나 나는 그럼 다음 생에 저걸 타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농구 경기장에도 몇 번 가보기도 하고 TV에서 이렇게 농구를 볼 때 농구가 어떻게 보면 작전 타임이 제일 많은 경기잖아요 그리고 작전 타임도 어떻게 보면 경기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적재적서에 딱 끊어가지고 새로운 전술을 쓰고 그러면서 딱 모이면 감독님이 그러잖아요 여기 야야야 일로 가고 일로 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선수의 입장에서 그게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서 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드나요 감독님이 그냥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게 연습 몇 개월 동안 연습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하던 거예요 하던 거 하던 거 중에서 안 풀릴 때 제일 잘됐던 거를 감독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다섯 명이 게임을 뛰지만 경기를 뛰지만 들어가자마자 까먹는 선수도 있어요 지금 방금 그러줬는데 그럼 막 답답한 거예요 나머지 네 명도 야 그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해 그 순간에 뭔가를 좀 바꿔줄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것까지도 좀 더 아우러질 수 있는 선수 양동구 코치는 아까 제가 농구계의 유재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너 좋고 또 후배를 잘 챙긴다는 측면도 그렇지만 유재석 씨의 또 다른 측면 있죠 철저한 자기관리 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뭐 그냥 너무 과대평가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가 그냥 할 일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경쟁하는 구도이다 보니까 제가 이기려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2020년에 은퇴식이 있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약간 억울하셨겠어요 성대한 것까지도 솔직히 전 바라진 않았거든요 네 그때는 뭐 무관중으로 했나요? 네 무관중으로 했고요 아휴 그리고 이렇게 컴퓨터 틀어놓고 영상으로 네 캠 켜놓으시고 이제 방에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뭐 좀 아쉬운 분들이 뭐 다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만 봐도 참 감사한 선수 생활을 했다 근데 네 아 나 이제 뭐 하지? 내가 이제 코트를 못 밟는 건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아 진짜 이걸 놓은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일부터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많이 허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음 그래서 그때부터 뭐 자전거도 타보고 뭐 영어학원도 다녀보고 음 그동안 못했던 거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지금 지도자로서 2년 하셨나요? 네 이제 3년째 3년째? 네 잘 맞으세요? 어 전 너무 재밌어요 음 제가 유지학 감독님한테 배웠던 그런 부분들도 제 경험을 많이 녹여서 음 선수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조립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음 이 조립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음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연습경기나 시합 때 하는 거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오 제가 했을 때부터 소름이 너무 돋아요 오 지도자로서 네네네네 지금도 좀 돋는데 네 선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아 이런 게 만족감이 있구나 근데 선수와 감독은 좀 다른 직업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달라요 스타플레이어라고 해서 다 좋은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네 또 현역 시절에는 글쎄 실력은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도 잘하면 또 명장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다르던가요? 프로 초창기 때부터 유지학 감독님한테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거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다시 물어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선수들은 감독님들이 좀 어렵고 무서우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알았다고 그 순간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모르면 또 가서 여쭤보고 감독님 이게 잘 안되는데요 그래? 그럼 이렇게 해봐 뭐 손 동작을 뭐 저쪽으로 뻗어봐라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조립하듯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수에게 다가오는 게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지도자로서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국대 지도자도 하셔야죠 제 마지막 건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우리 양동훈 코치님의 인생의 좌우명이랄까? 네 혹시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좌우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일단 저의 다짐 같은 건데 네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제 거를 소유하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이제 뭐 휴대폰 화면 안에 이름 같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나는 성공한다라는 글귀를 써놓고 나는 성공한다 휴대폰을 가장 많이 볼 때니까요 그렇죠 볼 때마다 그거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항상 어디든지 간에 그 글귀를 써놓거든요 네 꼭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하나 또 하루하루 보면서 저한테 좀 약간 채찍질을 하는 선수로서는 뭐 성공하셨죠? 자타고 공인하는 거예요? 네 뭐 성공한 선수였다라고 저는 그럼 이제 지도자로서 성공의 조건 어떤 걸요? 뭐 몇 회 우승? 뭐 국대 감독 뭐 이런 건가요? 저는 뭐 그런 횟수보다는 이 선수들이 저와 같이 운동을 하면서 성장 과정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저와 같이 운동을 해서 나중에 꽃을 딱 피우고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됐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지도자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아 저는 그때 그 지도자님과 같이 운동했을 때 저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 지도자는 성공한 지도자가 아닌가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지금 땀이 다 터졌거든요 근데 뭐 엄청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늘 이렇게 겸손하신 네 어쨌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농구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지도자로서도 한 획을 그어주시는 양동근 코치 양동근 감독 양동근 국가대표 감독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해서 꼭 제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영상을 즐겁게 보셨다면 삼프로TV를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